코렉트 하고 싶으세요? 저는 시연이요. 이유는 시연이라는 인물이 여동생이 갖고 있는 애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는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기 때문에 여동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동생에 대한 애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록 여동생에 대한 마음이지만 내가 누나에 대한 마음을 투영해서 그렇게 연기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연이 갖고 있는 도도하고 시크한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역할도 해보고 싶었고 또 흔치 않잖아요. 남과 남의 케미 그런 것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